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컨텐츠, 미디어 이쪽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하는데 엔터 이야기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3프로 TV가 타고 있는 업종과도 비슷하죠? 우리 경쟁자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에듀케이션 쪽이고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아니구나. 우리도 이제 미디어에 들어가니까 포함되는 거죠. 우리는 껴주지도 않죠. 부러워. 우리나라 정말 미디어 컨텐츠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격변하고 있습니다. 미래세증권 박정엽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3프로 TV랑은 세 번 정도 예언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 번째 나와서 이제 재미있는 얘기 좀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OTT 얘기를 좀 해주셨었죠? 네,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뭐 집에서 머무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콘텐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OTT 업체들의 경쟁도 활발해질 거고 그것들 때문에 이제 한국이 잘하는 드라마 제작사들도 한번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실제로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박정엽 위원님은 참 카메라가 잘 받으시네. 아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잘 받으시는 게 아니라 원래 아니, 원래 잘생겨도 카메라가 못 담아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연구원님은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미디어에 특화되어 있는 우리 박정엽 연구원님. 자, 그래서 이제 OTT는 아주 몇몇 업체로 굉장히 좁혀져서 상위 1, 2, 3 이 정도 업체들이 이제 더 지배력을 키워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걸로 얼핏 기억이 좀 나는데 그렇죠. 플랫폼 업체들은 아무래도 자금력이 좀 있어야 되고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좀 봤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OTT의 연장성상에서 제작사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엔터테인먼트도 그런 비슷한 플랫폼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있었던 한국을 대표하는 몇몇 회사들의 행보를 봤을 때 그런 변화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변화를 조금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나가면서 왜 이런 결정을 했고 이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짚으면서 진짜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변화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시청자분들께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중간에 질문 가능하면 안 하고 쭉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재밌으시면 쭉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밀고 딱.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최근에 엔터사들의 변화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화면을 좀 준비한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이게? 네. 일단 지금 화면 보이시는 상태인가요? 족보 같은 게 있네요. 네. 이거는 이제 주식회사 하이브라는 회사의 지배구조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글씨가 좀 작으니까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하이브라는 회사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빅히트라는 회사가 3월 30일 날 주총에서 이제 하이브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회사 이름이 히트를 만들겠다라는 야망을 품은 좀 빅히트에서 이제 이 회사가 창조한 새로운 단어입니다. 그 연결, 확장, 관계 이런 것들을 뜻하는 이제 하이브라는 단어로 회사 사명을 바꿨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 뜻하는 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좀 장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 제목을 부지런한 하이브라고 붙였는데 실제로 너무너무 부지런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제가 보는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몇 가지 변화였는데 사실 전부도 아니고요. 가장 크게만 나누더라도 금년에만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번, 좌측 상단에 1번으로 표시된 변화이고요. 이거는 이제 연초 1월, 1월 한 중순, 하순 정도에 네이버가 빅히트의 자회사인 위버스 컴퍼니라는 곳에 49%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 참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빅히트 본체와 그리고 위버스 컴퍼니라는 자회사가 YG 플러스에 또 다시 10%와 7%에 각각의 출자를 하면서 3자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YG이고요. YG 본사에 투자한 건 아니고 YG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자회사 YG 플러스에다가 지분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딜 과정에서는 네이버가 49%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그 대가로 당연히 출자금을 내주었겠지만 동시에 이제 V라이브 사업,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던 V라이브 사업에 대한 권한을 위버스 컴퍼니에 양도를 했고요. 그 V라이브는 이제 라이브 엔터 플랫폼으로서 3천만 명 정도의 MAU, 월 활동 유저 숫자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플랫폼이었는데 이 사업을 위버스 컴퍼니에 완전히 넘기게 되면서 빅히트 계열의 이제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탄생을 하게 된다. 이런 그림상으로만 봐서 사실 뭐 잘 감은 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네이버가 갖고 있던 V라이브, 거기 연예인들 많이 나오던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를 하이브에 넘겼고, 그러니까 빅히트에 넘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빅히트가 갖고 있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에서 그런 V라이브 같은 걸 다 이제 한다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위버스는 네이버가 또, 아, 저, 저, YG가 참여를 했습니까? YG가 가지고 있는 YG플러스라는 회사에 위버스와 네이버가 이제 지금 출제를 한 거고요. YG플러스는 뭐하는 회사예요? YG플러스는 YG가 하고 있는 이제 사업들을 뒤쪽에서 이제 MD 상품이라든지 뭐 이런 2차, 3차 저작물들을 기획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광고업이랑 뭐 기타 이제. 저작권을 여기서 갖고 있나요? 저작권은 YG 본사에서 갖고 있는 게 당연하고요. 이제 기타 이제 엔터테이너들의 어떤 가치를 다 YG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이제 2차, 3차 창작물에 대한 어떤 실무를 담당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본업은 이제 광고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굳이 여기 지분을 왜 샀을까요? 네이버가 광고 잘하는데 스스로. 일단은 위버스 컴퍼니가 YG플러스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그 투자 목적은 이제 국내에 있는 방탄소년단 및 여러 가지 아티스트들의 음원 유통권을 YG플러스에 넘겼고요. 그런 과정에서 YG랑 모종의 딜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YG플러스도 YG 계열의 회사이다 보니까 YG 아티스트들이 위버스 컴퍼니라는 회사랑 이제 협력을 해서 새롭게 또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입점을 할 수도 있고 위버스에서 결국은 우리나라 주요 스타들이 다 해외로 뻗어나가는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출발점이 저는 이 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앞으로 또 말씀드릴 두 번째, 세 번째 딜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가장 핵심적으로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뜻이 나타났던 딜이 1번 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딜로 넘어가면요. 중앙 쪽 상단에 보시면 2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일단은 사명이 하이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히트하는 아티스트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이들을 연결시키고 확장시키는데 그리고 또 관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회사가 된다라는 의중을 좀 밝힌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하이브 360, 하이브 IP라는 회사, 자회사로 가지고 있던 거를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로 흡수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회사 두 개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는 이제 공연 기획을 하는 회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MD 상품을 만들고 IP 권한을 가지고 뭔가 2차, 3차 저작물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하이브의 본체에 이제 이런 솔루션 기능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빅히트 밑에 회사가 엄청 많았군요. 그전에도. 그렇습니다. 투자해놓은 회사들도 많고요. 또 지배구조를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좀 진화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에 빅히트의 어떤 정수라고 볼 수 있었던 빅히트 레이블을 지금은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100% 자회사로 빅히트 뮤직이라는 회사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BTS 그리고 기타 TXT 같은 멤버들이 소속된 그런 법인 하나를 독립 법인으로 떼서 두겠다는 거고요. 하이브라는 거는 빅히트 뮤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레이블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합체로서 새롭게 솔루션과 플랫폼적인 기능을 조금 더 전담을 하겠다. 이런 의중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딜이 3월달 3월 말에 있었고요. 바로 열흘 전에 이제 3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우하단에 이타카 홀딩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저스틴 비버 그거 이슈죠? 맞습니다.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같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또 팬덤도 많은 아티스트들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회사이고요. 이 회사의 지분을 100%를 이제 1조 2천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1조 2천억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1조 2천억 원이고요. 실제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사실은 적은 밸류는 아니기 때문에 밸류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를 드리겠지만 유명해도 1조 원씩이나 주고 사요.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좋거든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1조 원 120만 원만 줘도 살 수 있어. 아니. 두 가수 말고 다른 가수는 많지 않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고요. 지금은 이슈가 좀 많아서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미국도 가수랑은 많이 사이가 벌어져 있기는 한데요. 예전에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판권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이 회사 대표하시는 분이 스캇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미국 연예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소위 말해 인싸 중에 한 명이에요. 스캇 브라운이?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싸이 강남스타일을 히트시켰을 때 굉장히 좀 좋은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한국 연예인들도 몇 명 미국 진출을 할 때 지원을 적극적으로 했었던 이분들은 그럼 1조 원 받고 그냥 은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엑싯한 거예요? 이분들은? 뭐 금전적으로는 엑싯이라는 표현이 맞을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1조 2천억 원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빅히트가 증자도 했어요. 그래서 추가 증자를 하면서 그 증자에 주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그 회사의 임원분들, CEO들 그리고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가수들도 적지 않은 금액, 천억 원 이상의 어떤 출자 금액을 했고요. 연구를 다시 집은 출자는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빅히트랑 이타카 홀딩스 소속 아티스트와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게요. 일단 이 회사도 파트너로서 빅히트 하이브라는 회사를 고른 것에는 결국에는 글로벌 IP를 모아서 이제 플랫폼적인 면모를 갖추고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그 비전에 좀 믿음이 생겼을 것 같고요. 회사 이름을 두유노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좀 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두유노 싸이, 두유노 BTS, 두유노 아리아나 그란데 전부 다 그냥 붙이면 되는 거야. 두유노. 좋은 아이디언데. 이거 그림이 뭐예요? 이걸 인수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엑시트한 분들은 이제 돈 벌고 싶으니까 엑시트한 건 이해가 되는데 돈 주고 산 하이브는 무슨 그림입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너지에 대한 M&A니까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너지는 빅히트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조금 전에 YG 딜 이야기도 들었었지만 빅히트 소속의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사카 소속의 아티스트, YG 그리고 추후에 이어질 많은 딜들을 통해서 여러 국가의 히트 아티스트들이 입점을 하면서 그럼 위버스에서만 이 가수의 노래를 보고 들을 수 있다? 뭐 그런 상세한 그림까지는 사실은 오픈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측을 할 뿐이지만 일단은 소속 아티스트들의 팬들만큼은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들어와서 소통하고 또 MD 상품도 구매하고 팬클럽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딜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프로님들이 아까 1조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살짝 입문을 좀 표해 주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살짝 코멘트를 좀 드리면요. 일단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체력이라는 관점에서는 1조 원이 결코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타카라는 법인이 매출액을 1500억 원 정도 일으켰고요. 매출액이? 네. 영업이익은 20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회성 순이익 요소가 좀 있어서 순이익으로는 영업이익보다 훨씬 높은 2천억 원 정도가 잡히기는 했는데 이건 본 체력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단순하게 PE 멀티플로 봤을 때는 50배 이상의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이게 과연 이익의 규모를 당장 넓혀서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한 딜이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딜을 보고서 급하게 좀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 하이브라는 회사를 이제부터는 나스닥의 유명한 플랫폼들이랑 같은 잣대를 놓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보고서를 쓰기도 했었고요. 실제로 나스닥에는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40조, 50조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거래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고 그 회사들의 공통점과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공통점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충분히 나스닥 플랫폼들과 비교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스닥 플랫폼은 예를 들면 뭡니까?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도 될 수 있고요. 또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같은 음원 콘텐츠 플랫폼일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지금 데이팅 앱 플랫폼들인데 데이팅 앱이요? 데이팅 앱, 소개팅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치그룹이라든지 범블이라든지 하는 회사들이 30조, 4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위보스랑 무슨 관련냐? 일단은 콘텐츠를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SNS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콘텐츠를 만드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굉장히 심리주신 수익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소통하기 위해서 거기서 노는 거잖아요. 그냥 포스팅하면서 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재미를 느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게 콘텐츠가 되는 거다 보니까 비용이 안 드는 콘텐츠인데 위버스에서 이루어지는 소통도 굉장히 유사하죠. 별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이 순수한 팬심에 올리는 것들이 콘텐츠가 돼서 사람들의 이용 시간을 잡아놓는다는 점이 저는 좀 SNS랑 비슷한 점이 있다고 봤고요. 두 번째 콘텐츠 플랫폼들이랑 비슷한 점은 그래도 음악이나 뮤직비디오 같이 레디 메이드 콘텐츠라고 해서 프리미엄급으로 만드는 콘텐츠에는 분명히 제작비가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게 좀 핵심적으로 콘텐츠 플랫폼과 같은 점이라고 봤고요. 마지막 데이팅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또 추구하는 목적이 애정관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런 어떤 정서적 만족을 위해서 뭔가 돈을 쓰는데 상당히 높은 객단가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실제로 위버스에서도 가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인당 쓰고 있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공통점이 있다고 봤고요. 아무래도 조금 비교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위버스가 하고 있는 팬 플랫폼이라는 스윙 모델 자체가 이전에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김이 있었던 것들을 조합을 해서 어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힌트를 좀 얻고자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최고의 데이팅 앱은 여보야입니다. 참고로. 그렇습니까? 여보야. 괜찮아요. 여보야 다운받으면요. 좋은 분들 많이 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제는 데이트도 스마트하게 가야 됩니다. 그럼 상상을 하자면 하이브가 IP를 갖고 있는 다양한 연예인들을 묶고 그분들 그동안에는 여러 SM엔터테인먼트든 YG든 JYP든 각자 연예인들을 묶은 상태에서 그걸로 끝났는데 그거 말고 그러면 플랫폼도 여기서 만들어서 노래를 듣던 음반을 사던 그것도 이 안에서 하자. 일단 확장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유저가 모이고 그들이 원하는 걸 잘 찾아내기만 하면 사실은 아티스트 IP를 전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어쨌든 지금 빅히트에 대해서 하이브라는 회사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결국에는 1조 원이라는 가치를 들여서 유명 아티스트가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를 샀을 때 위버스의 가입자가 500만 명 이상만 늘어나도 1조 원짜리 딜의 값 버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때 가미되는 1인당 유저의 가치는 한 2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버스라는 회사가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과도 유사하고요. 또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다른 회사들도 30만 원 이상의 인당 가치를 부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버스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을 때 충분히 확장성이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기 있는 스타이기도 하지만 SNS 팔로워가 어마어마한 두 스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마 인수에 큰 돈을 들이는데 굉장히 배경이 좀 됐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작년 이익 붙여봤자 200억 원 올라가는 수준이고 이러면 금년에 이 회사가 벌 걸로 예상하는 금액의 불과 10% 정도인데 단순히 그게 인수의 목적은 절대 아니었을 것 같고요. 플랫폼을 키우고자 하는데 우리랑 같이 편먹을래 하는 상대방을 좀 적극적으로 잘 찾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이브 공부는 이 정도 하면 됩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오늘 계속해서 사실은 이제 세 가지 변화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 엔터사들이 과거랑은 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과거에 이제 기존 엔터 3사였던 YG, JYP, SM 이런 회사들의 주가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요. 크게 저는 두 번 정도 멀티플 상승기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케이팝이 일본 시장에 나가서 5만 명이 넘는 규모의 돔투어를 연례 행사화해서 10번씩, 20번씩 돌기 시작을 했을 때가 이제 2010년대 초반이었고요. 이때 이제 수익 모델이 완전히 안착이 되면서 아티스트 라인업이 누적이 됐었죠. 동방신기, 빅뱅, 소녀시대, 그리고 엑소까지 계속해서 한국 아이돌들이 일본 가서 돔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생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멀티플이 좀 쭉 올라갔었고. 두 번째는 이제 2017년부터 2018년 말까지 있었던 두 번째 랠리였는데 이때는 유튜브가 이제 새롭게 음악을 실어 나르는 플랫폼으로 떠오르면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올렸다면 이제 상당히 많이 찍혔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지금이야 이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만 명이고 조회수가 얼마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하시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게 가늠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뮤직비디오 채널이 실제로 몇 억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엔터사들의 실적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었고 실제로 지금은 모든 엔터사들이 100억 원 이상의 연간 유튜브 매출액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가 부각됐던 시기에 한 번 또 올랐었고요. 지금은 이제 기존의 엔터 수익 모델 자체가 음반 팔고 콘서트 티켓 팔고 그리고 방송 출연하는 거에 대해서 수익 배분하고 이런 단순한 모델이었다면 팬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단계가 확실히 과거보다는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위버스 제가 지금 화면에도 가져오긴 했는데 위버스에서 커뮤니티 활동하시면서 발생되는 트래픽을 MD 상품을 판매하는 샵으로 이동을 시켜서 매출액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또 위버스뿐만 아니라 이제 SM이나 JYP 같은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타 다른 플랫폼들도 팬덤을 잘 수익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에 못했던 시장 수익화를 지금은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멀티프리 한 번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담아봤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연예기획사들 이제 뭐 연예기획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이름 자체가 뭐 저는 이제 팬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좀 적극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결국에는 팬 플랫폼이 되는 사업이냐라는 판단이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나름 논리를 좀 찾아보려고 한 거는 유튜브 안에 지금 음악이라는 채널이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의 이제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가 어떻게 다른가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은 조회수 혹은 이제 구독자가 가장 많은 100개 채널을 봤을 때 이 중에 44개가 음악 채널로 나타날 만큼 사실은 음악이라는 장르가 유튜브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상당하고요. 그 양적으로 이렇게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 채널 안에서 콘텐츠당 댓글이 달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는 이제 팬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를 표시해 준다고 봤는데 당연히 압도적으로 음악 콘텐츠 관련된 것들이 댓글 숫자도 많고 소통도 많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비슷하게 많은 게 이제 2등권으로 올라가면 이제 게임 관련된 콘텐츠들인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트위치같이 이제 라이브라는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게임만의 플랫폼이 있죠. 동영상 플랫폼이. 그런데 이제 음악 쪽에서는 아직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시장에서의 니즈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처음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자로서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가 가능성이 가장 높아졌다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하이브가? 그렇죠. 지난주에 있었던 딜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추격 의지 자체도 많이 꺾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타카 그 딜 때문에? 맞습니다. 음악에 대한 플랫폼은 없지 않잖아요. 음악을 듣는 플랫폼은 있고 또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도 사실은 여전히 음악을 이용하는 방식이긴 하죠. 그거를 이제 뭔가로 연결시키는 거는 이제 처음이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런 회사들에 뭘 보고 좀 투자하면 됩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성장 가능성. 아직은 이제 우리가 이게 최초라고 본다면 어떤 사례 같은 게 없으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어쨌든 주식이고 기업이니까 사실은 같이 평가를 할 때 어닉스 지표를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밸류에이션 움직이는 거를 오랫동안 보면은 이제 실적 추정이 어느 정도 나오는 단계에서는 사실 뭐 기업 가치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뭐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지금 현재 엔터사들은 25배에서 30배 정도의 멀티플 피해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크게 벗어날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그냥 횡보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렇게 좀 큰 딜이 일어나고 이쪽 업계가 다른 쪽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실적 추정치에도 애널리스트 간 괴리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이것을 바라보기 위한 적정 멀티플을 바라보는 데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생기는데 저는 이제 이런 사업 모델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딱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걸 제시를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었던 나스닥 플랫폼들의 특성을 이런 거 저런 거 합쳐서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가입자당 가치로 보면 어떨까 혹은 피 멀티플을 준다고 했을 때 기존의 엔터사들이 받는 멀티플들보다는 나스닥 멀티플에 조금 더 연동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가지 접근을 좀 해봤던 거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그 딜 발표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진짜 이건 제가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전문 분야는 없습니다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두루뭉술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새로운 위버스라는 플랫폼에 정말 많은 팬들이 방탄 팬, 무슨 팬, 아리아나 그란데 팬, 저란데 팬 이렇게 해서 다 모여서 정말 대동 단결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BTS 팬인데 몇 년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 팬 노릇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좀 지나면 또 다 거기 떠날까 싶기도 하고 아마 떠날 거를 감안해서 새로운 스타들 하이브는 누가 오든지 간에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이쪽에다 둥지를 트고 여기서 공연도 하고 음반도 팔고 다양한 굿즈도 팔고 팬클럽 모임도 하고 팬들은 또 여기 모여서 커뮤니티도 하고 하면서 각자 따로 홈페이지 만들지 말고 각자 유튜브 계정 트지 말고 글로벌 연예인들은 다 이리로 모여라.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의심스러운 게 그 부분인데 늘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실증을 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M이 잘 나갈 때 정말 얼마 잘 나갔습니까? 근데 SM이 그러니까 SM 말고 다른 그냥 안 유명한 스타 뭐 이런 사람이 막 찾고 싶고 SM에 있는 그 스타들이 다 그냥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연예 문화 이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딱 하나가 확실한 강자가 되는 순간 그 강자의 매력이 어디선가 좀 시들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다는 거죠. 그게 사실 엔터 산업의 숙명이기는 해요. 사람들은 어쨌든 실증을 느끼고 뭔가가 인기가 많았다가도 새로운 거를 찾는 그런 특성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사실 히트 산업이라는 위험성 자체가 히트할지 말지 모른다는 것도 있지만 이 히트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라는 좀 불안함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한 번에 엄청나게 큰 히트를 쳐서 그걸 실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인정받은 기업 가치를 가지고 M&A나 여러 가지 제휴를 통해서 그 히트를 구조화시켜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뭐 여기에서 다 얘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 보고서에는 실어놨던 그런 그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넥슨이나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저는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 회사들 다 사실은 하나의 게임 하나의 뭔가 메가 IP를 가지고 가입자를 모았던 회사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을 해서 M&A를 통해서 콘텐츠를 수급을 했고요. 그거를 이제 그 시대에 맞는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해서 발전을 시켜서 또 다른 가입자를 모집을 했고 그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이제 히트가 하나두 개의 히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이제 하이브가 이제 막 큰 딜을 마치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제 증자 통해서 또 한 번 많은 금요에 5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추후에도 계속 이러한 느낌의 M&A가 따라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적어도 음악 산업 안에서는 메가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미 팬 못지않게 지금 정프로 팬분들이 많이 지금 채팅창에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많은 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가요. 저기는 위버스로 가고 저희는 곧버스로 한 번 갑시다. 조금 전까지 정프로님이 이것저것 보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들 긴장했어요. 위버스 살까 봐. 내가 살까 봐. 그런데 조금 전에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서 약간 좀 뭔가 회의감을 표출하니까 다들 좋아. 저는 계속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잠깐 보시면 이제 제가 세 번째 나오는 거기는 하고 또 주로 보고 있는 섹터가 이쪽인데 이제 콘텐츠 미디어 업종을 밸류체인을 나눠보면 콘텐츠가 만들어져서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타고 이제 디바이스, 기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소비되는 그런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좌측으로 갈수록 진입장벽도 낮고 이제 뭔가 새로운 기업체들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우측으로 갈수록 그래도 해계모니를 특정 소수 업체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한국 회사들이 어쨌든 수출을 해야지 돈을 잘 벌 수 있고 기업가치가 커질 수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결국에는 한국이 잘할 수 있는 밸류체인은 제가 봤을 땐 콘텐츠랑 플랫폼 단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회사들은 콘텐츠 안에서도 굉장히 니치한 시장에서만 뭔가 서비스하고 콘텐츠를 공급해서 글로벌 플랫폼들한테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최근에 웹툰이나 음악 쪽에서 보시면 한국의 업체들이 플랫폼까지도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조금 더 직접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이랑 웹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음악 쪽에 좀 집중을 한다면 하이브라는 팬 플랫폼이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시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실 수도 있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밸류에이션에도 부담을 느낄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팬들이 머무는 시간이나 그리고 그 애정에서 비롯된 높은 인당 스팬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부문이다라는 걸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투자 기회를 잘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재밌네요. 엔터 얘기에 그래도 다른 업종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덜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엔터 산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열심히 가수 키워서 방송국 좋은 일 했잖아요. 예전에는? 가수는 출연을 받고 그 인지도로 그냥 행사나 업소나 뛰고 방송국은 그 가수들 부어서 더 큰 돈 벌고 그렇게 하던 걸 방송국이 버는 돈까지도 우리가 다 벌어보란다. 결국 가수 때만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그 컨셉으로 뭔가 모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생각처럼 될 거냐 하는 거는 약간의 물음표로 남겨놓고 물음표는 있다. 하여튼 이건 한번 저희가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 미디어 콘텐츠 쪽 아주 큰 변화가 지금 올해 초부터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변화의 폭은 또 얼마나 될지는 여러분 같이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죠. 오늘 저희에게 설명주신 분은요. 미래세증권이시죠. 그리고 거기서 미디어 콘텐츠를 담당하고 계신 조남이 박정엽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는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